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식에 대해서 건강식 그러면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뉴스타트의 핵심은 무엇이다? 생기다.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식, 운동, 물 이런 것은 다 뭐다? 기본적 여건이다. 이 개념이 확실히 안 심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흐지부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확고한 뜻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유전자가 회복하지 않아요. 유전자 뉴스타트 이론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생기와 기본 여건, 끝! 그렇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건강식,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음식이다 라는 잘못된 개념이 확 바뀌어 있어요. 아주 나쁜 선입견이에요. 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내 병이 낫는 것은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 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다. 아시겠죠? 이게 확실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 운동 이거는 생기를 더 잘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는 거야. 마치 계란이 생기를 받아서 그 계란 씨눈 속에 있는 병아리를 만드는 유전자 하나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유전자들을 켜서 병아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여건은 무엇밖에 없어요? 왜 온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본 여건은 계란 안에 다 있어. 병아리 만드는 기본 여건 계란 안에 다 있어. 이제 뭐만 오면 돼? 생기만 오면 되는데 생기가 오게 하려면 38도만 딱 해주면 돼요. 그러면 생기가 와서 계란이 병아리가 돼. 여러분, 38도를 만들어 줘도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계란을 어미암탉이 12개를 품고 있는데 똑같이 38도를 만들어 줬는데 기본 여건을 구비해 줬는데 계란이 안 되고 썩어버리는 계란이 있어요. 왜 그래요? 생기가 안 오면 썩 사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개념이 확실하게 강의를 들어도 실제로는 여러분은 몰라요.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얘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내 친구들한테, 내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유전자에는 생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생기는 내가 그냥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뭐만 구비해 주면 돼? 기본 여건만 구비해 주면 되더라. 그래서 생기는 하나님이 기본 여건이 구비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저는 뉴스타트를 하기 위하여 엄청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뉴스타트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첫째, 산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설악산으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뉴스타트 센터가 캘리포니아 산속에 있는 뉴스타트 센터가 그걸로 가야 되겠죠. 그걸로 가면 시내에 있는 병원 해요? 못 해요? 못 하지. 그거 떠나야 돼. 그러면 수입이 없어. 그래서 그냥 뉴스타트가 이렇게 굴러 들어온 것 같지만 뉴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구 의사 미친 것 같아. 실제로. 그래서 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서 세상에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당신 아들 미쳤다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이 났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미쳤어. 절대로 안 믿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때문에 미쳐버렸대. 우리 어머니 생각에도 확실해. 그럼 우리 어머니 병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돈 잘 벌던 병원을 치우고 산으로 들어, 뉴스타센터로 들어가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때 저는 뉴스타센터 가서 저도 설거지하고 다 했죠. 청소하고. 거기 가면 누구나 동등해요. 우리 애들이 아빠가 미쳤어.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수영장 입고 보트 입고 별장에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뉴스타센터가 어떤 건물이었냐 하면 옛날에 결핵이 아주 심했습니다. 1940년도, 1950년도에 폐결핵이 아주 심했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 폐결핵을 두고 그때는 폐결핵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약도 없었어요. 그 폐결핵에 걸리면 산속으로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그 폐결핵 격리 병동이에요. 거기가 뉴스타센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화롭게 살던 집, 수영장 딸린 집, 바다가 보이는 집을 팔고 뉴스타센터로 와서 결핵 병동에서 방 두 개 가지고 살았어요. 애들 셋. 그러니 여러분, 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편이? 애들도? 우리 아빠가? 이룩. 이룩. 거기서 오는 고통. 이해를 못하는 고통. 그래서 저는 뉴스타센터는 부인이 이해를 안 해주면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의사인데 왜 이상한 걸 해가지고 의사할 때 같은 그런 수입이 없죠. 그래서 애들도 그러니까 자연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애들도 분노하죠. 엄마도 밉고 아빠도 밉고 그래서 그러다가 뉴스타트라는 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꿋꿋하게 우리 어머니는 맨날 편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편지를 받아보면 그때는 뭐 이메일도 없고 카톡도 없고 뭐 하니까 편지야, 편지. 편지를 받으면 이게 두툼해요. 열어보면 편지가 한 서너 장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써가지고 이게 쭈굴쭈굴쭈굴쭈굴 그러니까 편지가 두툼하죠. 그래서 편지마다 뭐라 그럴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다. 우리 아들을 뺏어간 원수다. 내 아들아 빨리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고 이러고 저러고 쓸말이 왜 써봐야 이해를 해? 못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편지 딱 보면 아주 이를 딱 악물고 답장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뭐 니 탁 쓰고 그 다음에 한자로 사, 필, 귀, 정 모든 것은 필이 바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믿어 주세요. 그러면 딱 한 장 써서 답장 그럼 또 두툼하게 또 사, 필, 귀, 정 그러다가 사, 필, 귀, 정 김포공항으로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던 때였어요. 김포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국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너무 약했거든요. 제가 80이 돼도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를 못했던 그런 참 형편없는 건강상태였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머리카락, 머리결이 형편없다. 이게 그냥 하잘라잘하고 이렇게 머리 모양이 안 잡혀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제가 어떤 걱정거리,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한 이틀 잠을 푹 못 잤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여러분도 아직 여자분들 그렇죠. 하루하루 머리카락이 달라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고 마음이 딱 잡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우리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하고 한 2년이 됐을 때예요. 그때 제가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만나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뒷자리에서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머리카락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해진 모양이지. 그러고 보니 얼굴도 좋아졌네. 그러시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가 하는 일이 네가 사필 기정하더니 건강이 회복되는 모양이네. 그러시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무슨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상구야, 와봐라. 앉아라. 우리 어머니가 좀 엄했어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네가 사필 기정 사필 기정 했는데 아무래도 네가 하는 일이 이게 올바른 일인 것 같다. 네 건강 상태를 보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왜 나왔냐? 이번에는 그 강연을 그때 안식교회에서 제가 안식교회 교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미국 손 이상구 박사 이래서 잠식체육관에서 건강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나는 네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미친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네가 하는 일을 좀 나도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강의를 그때 강의를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네 강의를 듣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강의를 꼬박꼬박 듣고 맨 마지막 날 강의 끝나고 집에 와서 상구야 앉아라. 너는 혁명가다. 너는 지금 혁명을 하고 있구나. 건강혁명이죠. 혁명을 하고 있구나. 혁명하는 사람이 가정을 잘 지키기는 힘들지. 내가 이제 이해하겠다. 나는 혁명가의 어머니가 됐구나. 나도 네가 하는 혁명에 동참하겠다. 지금부터 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라. 나도 너 걱정 안 하겠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확신했다. 나는 나대로 네가 가르치는 뉴스타트라는 건강혁명을 끝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뉴스타트 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들 다 그래서 노인들 모이는 경로당 말고 또 큰 건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인대학도 댕기시고 왜 댕기냐 하면 뉴스타트카. 손총나라. 그러다가 이제 KBS가 터지고 우리 어머니가 일약 스타가 데뷔했어. 이상구 박사 못했니?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불면증에다가 확 늙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뉴스타트를 깨닫고 이제 아들에 대한 걱정 안 하고 저도 막 그 순간이 막 해방의 순간이었어요. 항상 어머니가 나를 걱정한다는 압박감 그게 가장 걱정하면 유전자 꺼지고 병 나잖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를 하나님께 내껴버려. 근데 그게 잘 안 돼. 계속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양쪽 다 아들도 엄마 걱정 안 해 이제. 엄마도 아들 걱정 더 이상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뉴스타트 하면서 소화불량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고혈압에다가 이 병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와 당신 이렇게 건강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 시킨 대로 했다. 음식이 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식이요법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기가 가장 뉴스타트에서 주인공이고 생기만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식은 그 생기가 유전자에 잘 작용하도록 하는 보조적 여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왜 계란 12개가 있는데 1개가 썩을까요? 그렇죠. 생기가 안 와서 썩어요. 자 보세요. 다른 답도 있어요. 그거는 무정난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답은 맞기는 맞는데 그 답은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진짜 유정난이라도 생기가 안 오면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정난이기 때문에 썩는다는 답은 50점짜리밖에 안 돼. 유정난이라도 만약 생기가 오지 않는다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그래서 생기가 안 오니까 썩은 거야. 그래서 이 생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건강식을 강의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숨어있던 지금까지 눌려있던 식이요법적 사고방식이 밖에 날까 봐 걱정이 돼. 이제는 생기만 있고 음식은 기본 여건으로서의 음식이지 음식 자체가 유전자를 켜준다거나 회복시킨다거나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사람들이 선입견에 꽉 사로잡혀 있는게 뭐냐면 먹는 것 중에 우리 몸에 다 진짜로 좋은 것은 비싼 거다. 그렇죠? 비싼 거다. 비싼 거는 어떤 거요? 귀한 거야. 구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생기보다 돈이다. 뉴스타트를 진짜 알면 건강을 위해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기를 받는데 여러분 돈 가지고 생기를 사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으로 생기를 못 사요? 생기는 무엇으로 사요? 믿음으로 사요. 생기가 있구나.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내가 지금 교회 하나 안 댕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생기를 주시면서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와! 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알던 하나님과 좀 다르다. 눈이 정말로 눈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야.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생기를 못 받는 이유는 믿겨지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귀한 것도 아니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받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었다 할 때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그거를 깨닫는 데 없다.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겨.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반응으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차 잘못하면 내가 믿어야 되겠어. 이것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내가 자가 생산, 자가 발전이라고 해요. 그것은 언제든지 휙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뭔가 아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면 그러면 믿음을 휙 도망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헌금도 두 배로 하고 11조를 안 내다가도 이것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알랑빵구라고 합니다. 지금 아차하면 알랑빵구 떨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랑빵구떨 생각을 아예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로 뭐예요? 섬기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 섬기는 사랑을 내가 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싹트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교회에서 교회에 헌금을 하자. 그래서 이런 좋은 하나님을 전하는데 돈이 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지. 알랑빵구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1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 그런 이상한 신앙문화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신앙문화는 정말 독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야 해요. 그 무정란은 우리 인간은 그 계란이 무정란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정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계란을 깨야 해요. 깨서 시눈을 딱 떼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혐의경으로 확대해서 봐야 해요. 그래서 보면 엄마 유전자도 있고 동시에 누구 유전자도 있어야 해요? 아빠 유전자가 있으면 그게 유정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정란이 영양가가 더 좋다. 이건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영양가는 계란은 계란이야. 아빠 유전자가 있냐 없냐. 그것이 영양소는 똑같아요. 아빠 유전자만 없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희한한 것을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온천물이 건강에 좋다. 그냥 물보다. 그냥 물하고 온천물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물은 H2O, 물인데 그냥 물도 지하수고 온천물도 지하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온도만 달라. 그러니까 그냥 물을 덮이면 그게 온천물이에요. 유황온천? 유황이 몸에 좋게 해롭게? 해롭죠. 여러분. 몸에 해로우니까 피부에 감염이 있으면 유황물에 들어가면 뭐예요? 균들이 죽죠. 그건 피부에 좋은 게 아니라 균들에게 해로운 거야. 균들에게 해로우면 누구한테도 같이 해롭게? 사람에게도 같이 해로워. 항생제가 병균을 죽이잖아. 그러면 우리한테도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잖아.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믿는 그런 풍조가 참 많아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뉴스타트는 뭐만 믿으면 돼요? 생기만 믿으면 돼요. 채식이 건강식이다. 여기 오시면 채식하죠. 그러면 왜 채식은 뭐 때문에 채식은 생기를 받는데 기본 여건이 기본 여건으로서 가장 좋은 기본 여건을 제공하는 음식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무조건 아, 이게 당뇨병에 좋대. 이 음식은 대장암에 좋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대장암이 좋으려면 대장암을 발생시킨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음식이라야 좋지. 유전자 회복시키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 생기라. 여러분 정리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계란을 깨지 않고 혐의경으로 보지 않고는 유정란, 무정란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기는 하나님이 각 계란마다 주시는데 무정란에는 생기를 안 줬으니까 썩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을 전지전능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암바도 알아요. 아마 하나님은 그 계란이 어느 암탉이 낳은 계란인가까지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란을 낳기 전에 수컷하고 교미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실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보는 눈은 뭐예요? X광선보다 더 확실해. 투시를 할 수 있어요. 딱 보면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러면 생기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생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기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여러분이 계속 훈련해야 해요. 우리는 자꾸 무정나니까 썩죠? 이래 버리는 거예요. 5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인데 그 생기는 공짜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기 자체가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야. 그림이 얼마나 좋아. 그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혁명의 동참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병이 다 없어지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92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왜 유전자 자체가 무엇에 반응해요? 뜻, 의미에 반응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삶은 의미가 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건강과 젊음을, 행복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은 왜 온도만 필요하냐? 계란 안에 물이 있어요. 수분도 있고, 병아리 만들 수 있는 모든 물질이 계란 안에 뭐예요? 딱 들어있어요. 계란 같이 생겼다. 여기 노른자가 있고, 공기 주머니예요. 공기 주머니예요. 왜 공기 주머니가 있을까? 병아리가 알을 깨고 알에 빵구 구멍을 내고 바깥 공기를 마시기 전에 알 깰 힘이 없을 때 뭐예요? 계란 안에서 숨 쉬는 공기를 딱 하나님이 넣어놨어요. 박수!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병이 낫도록, 병아리가 생기도록 다 사전에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피는 백합바를 봐라. 그런데 백합반이에요. 들의 흔해 빠진 잡초를 봐라. 이것들도 새나 애들도 다 내가 다 알아서 생기로 키우고 있다.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계란 한 번 전화가 다 기똥참시다. 하나님은 참. 그럴수록 참 기똥참 분이시구나 라고 느낄수록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내 마음속에 믿음은 어떻게? 더 강해지는 거죠. 믿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아이가 아니야. 아시겠죠.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자연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한 말이죠. 자연은 자연이지 뭐 자연이 하나님. 그런데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글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글자예요. 아시겠죠? 무슨 자예요? 스스로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생기를 배웠으니까 생기를 딱 배우면 아하! 온 자연계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구나. 왜? 생기 없으면 어떻게 돼? 모든 생명체에 다 죽어버려. 그런데 그 생기는 누구로 도는 거야? 하나님으로 도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생기를 가지신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합니다. 참 과학적 이름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연해요.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스스로 존재하게 하는 생기를 주는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 자연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러면서 암닭들이 계란을 품고 병아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지키고 병아리가 되면 또 이렇게 품어주고 모이를 쫓는 법도 가르치고 또 쫄쫄 따라다니고 사랑이 보여요. 결국 닭을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뭐를 봐? 사랑을 보고 있다. 그 사랑이 생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기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와, 하나님이 모든 김정은이까지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구나. 김정은이면 싹 빼놓고 푸틴도 빼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상구야, 너는 푸틴 미워하고 시진핑이를 미워해도 나는 개들도 내 아들이야. 나는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싹 띄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자연적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게 실제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참 자연스러운 분이야.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분이 돼. 아시겠죠? 성경에도 그런 말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사랑이야. 두렵지 않도록. 그래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두려워한다. 요한 1수 4장 18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를 보면 생기를 받기 위하여 기본 여건으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음식들은 비싼 것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채소, 노니, 주스 이런 것이 한때 유행해서 그렇죠? 그 놈은 한 병에 20만 원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놔요. 그래서 돈 막 쓰니까 또 노니 주스 말고 또 좋은 건 뭐예요? 어떤 분은 뉴스타트를 잘 한다는 분이 노니 주스병을 선물로 저한테 들고 박사님 이거 그냥 꿀팡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논의 주스가 무슨 맛이 나느냐 하고 제가 따라와서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놨겠어요? 생기처럼 풍성하게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물! 물은 인간이 지하수를 완전히 오염시켜 놓으니까 물이 지금 비싸졌지 물은 공짜예요. 물 생기 없으면 1초만에 죽어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나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백년근 산삼 1년 먹어도 안 죽더라. 1년 안 먹어도 평생 안 먹어도 죽어 안 죽어? 건강에 중요한 것은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죽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공기는 뭐예요? 5분이에요. 5분. 5분 안 마시면 죽어요. 물은 일주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생기를 받게 하는 기본 여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철저히 공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왜? 사랑한다면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지.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돈 좀 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뭐 벌고 싶은 사람이요? 돈 벌고 싶은 하나님이지. 절대로 여러분 구하기 힘든 것, 귀한 것, 내 건강에 진짜 좋은 것이 비싸거나 귀하거나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자본주의의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절대 뉴스타트 하시면서 자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흔하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쉽게 누구라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개념이 확 바뀌어야지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자기를 마음속에 잡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마음에는 뭐예요? 사람들은 뉴스타트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만 먹어도 됩니까? 박사네. 뭐 좋은 것 다른 것 없습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의 노예가 돼서 이 족쇄에서 풀려나지를 못하고 그러면 맨날 불안해. 뉴스타트에 와서 그렇게 낫는다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비싼 거 사먹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사람들일수록 확실하게 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뉴스타트에서 여러분을 배우시는 생기 그것 밖에는 없다고 강조하시는 것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기, 공기, 물, 그 다음에 운동. 운동 안 하면 운동 안 하면서 맨날 소파에서 뒹굴고 이것만 하는 사람은 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들도 알아요. 내가 내 삶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지금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유전자 초서히 다 꺼져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여성들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에는 40세가 되면 갱년기 장애, 폐경이 오고 갱년기 장애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0세에 오는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젊을 때는 우리 어머니도 40대 폐경이 오고 갱년기 장애가 와서 그렇게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50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고 하면 지금도 50세이 지나도 폐경은 됐는데 갱년기 장애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경이 오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아하, 나도 한물, 여성으로서는 한물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 그러나 어떤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난 이 목표를 이룰 거야. 그런데 이제 폐경이 왔어. 그럼 그 사람들은 한물 같구나 라고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더 편리해졌어.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긍정적으로 배경을 봐버려. 또 그런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고 또 그게 맞아. 부정적인 것에 맞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까 폐경이 됐지. 생각이 뭐예요? 나는 한물 같지. 그러면 다른 유전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쭉 꺼진다고. 그러면 몸콘디션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제 나도 80이구나. 나이가 드니까 옛날하고 다르네. 뭐 할 수 없지. 이러다가 죽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치매가 급격하게 와요. 아시겠죠? 그러나 80이라도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하는 일로말미야마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내가 계속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 그래서 수녀님들이 치매에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수녀님들도 은퇴를 하고 이렇게 되면 치매가 금방 오는데 치매가 와도 은퇴를 해도 계속 뭔가를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퇴를 해도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멀어요. 복음 전파를 더 신나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때는 월급도 안 나오는 데도 없고 그래도 은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내 삶의 어떤 의미를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녀님들은 90살이 돼도 치맥기가 하나도 없는 수녀님들 이게 타임 잡지에서 스노든 박사라는 분이 이 박사가 은퇴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아주 깊이 연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편하래. 남들 도와주는 건 짐이 없어. 혼자만 편하면 돼.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질문을 그러면 왜 살지? 죽지 뭐. 그게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뉴스타트 생기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될 사람들이 주위에 쫙 갈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생활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게 뭐냐부터 알면 돼요. 가장 해로운 것은 가장 우리들의 유전자를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산돼. 그거 뭐더라?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연소시키고 그래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이 활성산소고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 빨리 죽이고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공격해서 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질병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이 활성산소예요. 이것은 우리 내부, 우리 세포 안에서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 과정의 부산물로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가장 건강을 해치는 물질인데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차단시키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물질은 이렇게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시키는 것이 화학 반응이에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손상을 시킨다면 어떤 화학 반응으로 손상을 시키게? 산화라고 그럽니다. 산화작용. 활성산소는 산소니까 다른 물질하고 붙으면 산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산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활성산소가 되면 이렇게 유전자까지도 산화시켜서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시키는 물질 이런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른다? 산화방지물질 또는 항산화물질 이 항산화물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항산화물질이 잘 생산되어서 산화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도 우리 몸에서는 생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항산화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바로 이 SOD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제일 잘 걸릴까? SOD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SOD는 세포 안에서 생산돼요. 왜? 세포 안에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항산화물질이 생산이 안돼요. 그래서 속상하다. 기가 막혀 죽겠다. 이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 SOD가 생산이 안돼서 활성산소가 하는 산화작용을 방지할 수가 없게 되면 그때 유전자가 막 변질되고 이래서 병에 걸린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속상해 죽겠다. 속상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이라는 우리 몸 속을 뜻해.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여기 속도 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 뉴스타트 안 배워도, 의과대학 안 가도 그 말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SOD 유전자가 꺼져 버려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상하게 하죠. 그렇죠? 우리 속은 뭐게? 속상한다고 할 때 뭐가 상하는 걸 뜻해? 유전자야. 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세포야. 그래서 우리들 속은 마음 속이기도 하지만 마음 속은 이 속이야. 머리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 그럴 때는 세포 속이야. 세포의 가장 속이 뭐에요? 세포 핵이에요. 세포 핵을 여러분은 그 안에 뭐가 있어? 염색체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상하면 유전자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는 거야. 한국 말이에요. 귀똥찬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님, 정신이란 말도 이것도 놀라운 단어이지만 속상하다.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도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서 저 SOD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활성산소가 내 세포 핵,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상하게 해서 그래서 병 난다. 그래서 제발 속 좀 안 상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속이 일단 우리가 안 상하기는 너무 힘들어. 일단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속상해요. 그러면 안 상하기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이상구 박사님은 안 상하겠지 천만의 말씀! 저도 상해요. 상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면 속 상했을 때 빨리 푸는 사람이 되면 돼. 빨리 풀어야 돼. 자꾸 끌고 가는 거야.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붐싸움 하고 나면 이제 마누라가 딱 결심을 해. 일주일 말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대로 결심한 대로 실천하는 타입이 있어. 그렇게 되면 자기 유전자도 일주일 동안 완전히 끌 결심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해요. 이렇게 살면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바로 해결해야 돼요. 왜? 내 유전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목숨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된다니까 풀어!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은 잘 안 푸는 스타일들이에요. 아시겠죠? 암일당 걸리면 나는 풀 거야. 그런데 여러분,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스트레스 푸는 법 강의할 때 할게요. 풀어야 돼요. 확 풀어야 돼요. 제 방법대로 하면 확 풀려요.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 얘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간단합니다. 푸는 방법은 애기들이 스트레스를 꽉 받았을 때 애기들은 어떻게 풀어요? 푸는 방법이 없어요. 애기들은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애기 때는 엄마가 풀어 주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가 스트레스를 꽉 받았을 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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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애기! 그러면 풀리면 풀려요? 사랑을 주면 스트레스는 풀려요. 시기 힘들었습니다. 아яг erm. 아akk 어린이 Airport간 낼다. 아악! 그러면 이 성격에 스트레스를 풀리는 걸 경험을 못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애들에게 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살, 6살이 됐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꽉 붙었다. 하면 그 애들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찾아가요? 본능적으로 가요. 왜? 자기가 갓난 애기 때부터 엄마 품에서 스트레스가 풀렸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만이 자기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는 마음껏 울 수도 있고 억지도 부릴 수 있고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스트레스는 제일 빨리 풀려요. 저한테는 우리 어머니는 좀 엄했으니까 저한테는 우리 외할머니 생각 스트레스를 확 받았을 때,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외할머니 생각해요. 우리 외할머니가 상고 왔구나! 하고 푹 안아줄게요. 요새는 외할머니보다 저를 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아시면 하나님 하나님 탁 하면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배워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뭐냐면 수박은 달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문제는 안 먹어봤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안 먹어보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내가 먹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박이요. 너무너무 달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맛보아 알지니라. 그냥 들어서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 내 마음의 혀로 맛을 보라는 거죠. 정말 단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꺼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SOD 유전자가 꺼질 상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SOD 유전자가 꺼질 일만 참득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래. 내가 SOD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 만들어놔도 이 유전자를 얘가 끄트릴 확률이 뭐예요? 무지무지 높아.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나? 이 SOD가 꼭 필요해요. 이 SOD를 산화방지물질이라고 해요. 이 산화방지물질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산화방지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망가죠. 산화방지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나의 SOD 유전자를 꺼질지라도 그래서 산화방지물질이 내 몸 안에서는 생산해내지 못할지라도 그럴 경우를 하나님은 다 아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을까? 음식으로 먹도록 해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산화방지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희의 SOD 유전자 꺼져서 산화방지가 안 될 수가 많으니 너희가 건강하려면 SOD라는 산화방지물질 대신에 내가 여러 산화방지물질을 식물에 만들어 만들어 식물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산화방지물질, SOD를 대체하는 산화방지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다.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 SOD를 대체할 수 있는 산화방지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귀하게 해놨을까? 그게 바로 SOD를 대체할 수 있는 산화방지물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으로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물성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거기에는 각종 수많은 종류의 산화방지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성 음식은 동물들도 뭘 먹고 산화방지물질을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먹고 그런데 육식성 동물은 풀 안 먹는 동물은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요. 사자 이런 건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길게 살아야 14년, 15년이야. 왜? 산화방지물질을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산화방지제가 풍부했던 음식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 몸 안에서 생산되는 SOD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 생활에도 스트레스 많아요? 많아요. 그게 사자들도 군집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없으면 서열이 높은 동물한테 어떻게 해?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 사회에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진돗개를 가만 보면 이것들이 눈치가 너무 빨라요. 눈치가... 정치가 구단이라 그러더니 우리 사랑이 보면 눈치가 구단이야. 표정 보고 분위기 딱 보고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눈치채요. 그래서 희한하죠? 다른 괴들은 앉아를 가르쳐야 돼. 진돗개는 앉아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앉아봐요. 정말입니다. 앉아 가르친 일이 없어요. 아 이거 앉아야 될 분위기구나. 딱 앉아요. 앉아 이런 거 해보니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갖고 갔다. 고구마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하는 동안 앉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훈련할 필요가 없는 게 참... 너무 눈치가 빨라서 경찰견, 군용견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고 주인.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리고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사냥이에요. 그 사냥이 몸에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모든 식물성 음식의 색소, 이런 노란색, 노란색은 지아산진이라는 화학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주황색,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빨간색, 토마토만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모든 빨간색은 라이코페인이라는 산화방지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에 뭔가 색소가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산화방지물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육식은 절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건강식을 한다고 그럴 때 채식 위주로 하되 육식이 가끔 가다가 생선회가 땡겨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고 싶은 두 번 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고기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기만 들어가면 암세포가 고기 들어가면 고기 들어가면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건강식은 채식이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화방지물질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